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최인태지움 미다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보아 성공으로 끌어당기는 운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보아 성공을 가진 운명의 주인공이 되라고 합니다. 나를 알게 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운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만들어지는 이치는 타고난 기운에 의해서 성품과 습성이 만들어지고 그 성품과 습성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에 관한 운의 기술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운명풀이가 함께 실려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또 빌 게이츠, 손정희, 하워드 슐츠 등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사주풀이를 함께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또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몰입해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운의 기술 첫 번째 조건은요. 나를 아는 것이 운을 아는 것입니다. 운의 기술 두 번째 조건은요. 사람을 얻는 것이 운을 얻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운의 기술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의 기술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을 알아야 사람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운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타고난 기운과 능력을 파악한 후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운을 도와줄 사람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전하거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거나 일과 가정의 균형이 깨지거나 투자와 현실적인 자금 운용에서 무리수를 두거나 경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하면 실패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그릇과 떼를 알아야 합니다. 역학의 궁극적인 의미는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것 그리고 떼를 아는 것입니다. 그릇이란 타고난 음양오행 즉 청기를 말합니다. 떼를 아는 것이란 운의 흐름을 파악하여 나아가고 물러날 떼를 아는 현명함입니다. 그릇을 알고 떼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부족한 그릇을 보완하고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항상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복을 받고 기가 막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정과정을 지켜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성공에 이르렀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볼 때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큰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모르게 겪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실패를 실패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이길 수 있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한 아직 진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계속 안 풀립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타고난 운은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기와 인기로 얼마든지 부족한 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법칙을 알면 만들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운인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동양학의 관점에서 타고난 명에서 부족한 것이 별들의 위치와 열두절기에서 만나는 계절적인 기운, 사람, 땅, 음식의 기운 등이 보완될 때 운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청기가 좋아지면 동기 가뭄의 법칙에 따라 귀인도 만나게 되고 좋은 방위도 알게 되고 좋은 약도 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길운일 때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듯 좋은 일만 생기고 악운일 때는 나쁜 일이 연달아서 몰아서 오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항상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운은 계절처럼 작용합니다. 결코 좋은 운이 계속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운이 나쁠 때 좋은 장소를 만나고 귀인을 만날 때까지 남들보다 2배, 3배는 많게 10배까지도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착오만 생길 뿐이지 결국에는 좋은 방향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뜻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운명이나 동양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행동하고 움직이다 보면 좋은 방위도 만나고 귀인도 만나게 되고 체질에 맞는 음식도 알게 됩니다. 많이 행동하고 움직일수록 자신의 부족한 기운에 무엇이 맞는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청기의 운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운의 법칙을 알게 되면 결코 운은 숙명처럼 다가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의지로 인해 조절하고 만들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4배 움직이고 공부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타고난 명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면 하늘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투쟁을 통해 나무는 자립신과 강인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시련은 스스로를 단련시킵니다. 운은 계절처럼 변합니다. 결코 아군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아군 다음에는 반드시 기론이 오는 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아군일 때 좌절하고 포기하면 하늘이 준비한 기론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포기하면 결코 하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징징대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스스로를 자각해야 합니다. 삶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자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점이나 책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자각하는 힘은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통하며 사주학이 만들어진 이유도 자신의 장단점을 음향오행의 관점으로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남을 단죄하고 평가하면서 스스로는 결코 고치려 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함은 있던 운도 달아나게 합니다. 성품이 인생의 격을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현실은 내면의 자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긋나고 안 풀리며 답답한 현실이 이어진다면 자신의 뒤틀어진 내면의 성품 속에 있는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현실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한 현실의 결과입니다. 타고난 성품대로 인생을 선택합니다. 타고난 성품을 동양철학에서는 음향오행으로 파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입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격이 되고 그 격은 인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자 사주로 태어나게 되면 부지런함, 성실함, 강한 의지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성품을 갖게 되지만 빈천한 사주로 태어나게 되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주변을 전부 긍정의 힘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삶의 격에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밝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불행의 순간이 와도 쉽게 극복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운이 풀리지 않을 때 급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게 보냅니다. 특히 지나온 과거의 인생에 집착하고 모든 것을 후회만 할 뿐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기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설령 실패와 아픔이 오더라도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집중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후회도 별반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미래로부터 과거로 흐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상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재가 되고 그 현재는 또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의 희망과 긍정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희망과 긍정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좋은 쪽을 바라보는 긍정적 생각 습관은 자신의 미래는 물론 주변의 미래도 밝게 만듭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가짐, 긍정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책임하고 행동하지 않는 막연한 낙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낙관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며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은 나쁜 조건 속에서도 밝고 희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술술 풀어질 때는 누구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고가 겹치고 집안에 우한이 오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아군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긍정입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좋은 운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려면 아군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모든 일이 안 풀리고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운의 법칙상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 준비하고 많은 씨앗을 뿌려놓아야 합니다. 아군이 주기가 긴 만큼 기룬이 오면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보다 100배 무서운 것 가장 재수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적이나 국보다 100배 더 효과가 있고 재수 좋게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운보다 사람보다 강한 기운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운을 바꾸고 싶고 재수를 좋게 하고 싶다면 주변이 부정적인 사람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기운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아군은 도망가고 기룬이 연달아서 들어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와 성공이 가득한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부와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요 누구라도 꿈꾸며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상위 1%가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부와 성공을 거의 독차지합니다. 이들과 일반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양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는 타고난 그릇이라고 합니다. 돈 그릇이 커야 큰 돈을 담을 수 있고 운의 흐름까지 대운으로 길게 들어와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이 주는 달콤함을 뿌리쳐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주는 선물은 경험, 교훈, 추억들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시간의 흐름상 다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의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미래의 모든 관점과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도전과 모험을 할 때 실패의 고통은 대단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을 뒤집힐 만한 기회와 행운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지금과 똑같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말 그대로 어떤 기회도 의외의 행운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사람은 볼 때마다 성장해 있습니다. 하늘은 자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르는 법입니다. 통제가 아닌 이치를 통해 자아상을 깨닫게 되면 자발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뭉친 건강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생장의 나무는 어디에 이르러 멈추고 정지함이 없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항상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운을 좋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뜻을 세우고 성장하다 보면 하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자 하늘의 마음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기르면서 멀리 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꼬인 시를 풀려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차분히 풀어야 합니다. 일을 진행하거나 교섭할 때도 무턱대고 밀어붙이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뭔가 꼬였을 때는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한 발 물러서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한 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만나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인간관계나 시험, 취업 등 인간사 모든 것에 진리처럼 통합니다. 이 책 속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운명포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워드 실추가 재미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실추의 사주는 음력 6월에 물이 거의 말라버린 사주로 금수의 기운이 말라버렸다. 신기한 것은 그의 29살 대운부터 물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34살부터 나무 동방 목의 기운이 들어왔다. 그에게는 목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이다. 그는 물의 기운이 생명이자 재능이고 나무의 기운이 재물이다. 34살부터 20년간 나무의 기운이 들어오다가 54살부터 30년간 물의 기운이 들어온다. 세계를 움직이고 큰일을 하는 사람의 정기는 반드시 20년 이상의 대운이 들어온다. 그가 34살부터 나무 기운이 들어올 때는 수기가 부족하여 재물인 나무가 살아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그의 나이 35세에 물의 업종인 스타벅스를 인수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선택이다. 스타벅스는 서비스업인 물의 업종이고 상호 이름 또한 금화수금의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다. 하워드 슐츠 회장의 굉장한 행운은 로고에 있다. 스타벅스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바다의 인어다. 자신에게 없었던 물을 바탕으로 바다의 인어를 로고로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다. 스타벅스 1호점은 미국의 시애틀이다. 시애틀은 태평양 연항 북서부에서 가장 큰 대도시이며 동양과 알래스카로 통하는 통관항이자 관문이다. 시애틀을 벗어나자 두 번째 매장은 캐나다, 벤쿠버다. 같은 해 세 번째 시카고에도 매장을 냈다. 벤쿠버는 세계적인 항만 도시이고 시카고는 운하로 유명하다. 스타벅스의 탄생지가 모두 물과 연결되어 있다. 운의 기술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을 얻는 것이 운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삶의 순간순간을 만듭니다. 훌륭한 경험은 훌륭한 지혜를 낳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지금 이 순간은 훌륭한 경험이고 운이 오기 전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만 갖는다면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보면 운명이 보입니다. 기운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가족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보라는 말인데요.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형편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을 선택하고 만나게 됩니다. 아군이 오면 기운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와도 밀어내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운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에 어떤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선택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운과 명의 해답이 모두 주변 사람에서 나타납니다. 천지인이 도우면 타고난 운명도 바뀝니다. 사람을 가려 만날 줄 알아야 성공합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은 대개 위장술에 능하기 때문에 더욱 판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조화만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일수록 정직을 표방합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귀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주가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은 사주는 다 같은 운명을 사는가요? 하고요. 이러한 질문은 기호의 법칙과 명리학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명리학은 자신의 정해진 명운을 먼저 안 다음 운의 흐름, 주변 환경, 사람에 따라 변화하고 순환하는 운기의 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 같은 사주를 가졌어도 현실의 삶은 달라집니다. 갖고 태어난 청기의 음양오행은 같아도 타고난 음양오행에 변화를 주는 각자의 부모, 형제, 친구, 연인, 배우자, 자식까지 모두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 주변 사람까지 같을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얼굴과 자세에서 나타나는 모든 품격이 곧 사주이자 인생인 것입니다. 사주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과 자세를 교정해 품격을 바꿔야 합니다. 품격을 바꾸는 것 첫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아 성공을 끌어당기는 운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고난 운과 명을 알아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길을 쉽게 말하면 생명에너지 우주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러한 길을 정리하자면 청기 지기 인기가 됩니다. 동양학에서 말하는 운명 또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청기인 운과 명을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청기에 따라서 지기와 인기가 끌어당겨지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운명은 같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지기와 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선 부모의 인기가 격이 다릅니다. 나한테 부족한 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40대 초반까지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음식은 생명이자 운명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양이라면 나오는 것은 음인데요. 자연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플 때 먹는 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은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자 한의학자 대체의학자 모두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의 대부분은 평상시 먹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도 관상을 본다고 하는데요. 운을 조절하고 자신의 명을 바꾸고 싶은 자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잘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새 운명은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는 곳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풍수는 교정만 잘 되면 현실의 기온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사를 해서 뭔가 안 풀리거나 몸도 안 좋아졌다면 지금 당장 햇빛과 조명을 조절해서 집안의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끌어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어질러지고 흐트러진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 정돈을 해서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 탁기는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고 명당의 핵심적인 원리인 생기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맑고 청아한 기운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보면 운명이 보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계절과도 같기 때문에 좋은 운과 나쁜 운은 교차해서 계속 들어봤다가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그릇을 아는 것입니다. 타고난 그릇을 알고 난 다음 부족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운은 와봤자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신의 타고난 명 즉 청기를 알고 부족한 것을 직이나 인기로 채워야 합니다. 직이나 인기 모두 중요하지만 배우자나 동업자 등 항상 함께 있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의 기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운명을 바꿉니다. 독서는 문명을 발달시켰고 과학을 진일보시켰으며 문화와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남기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인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에는 그 책을 쓴 저자의 기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의 기력이란 작가의 타고난 기운과 인위적으로 배우고 닦아서 생긴 책 속에 담겨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예술 작가의 작품을 사들입니다. 그 그림 한 점에 들어가 있는 작가의 사상 깨달음 세계 등이 담긴 기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쓴 책을 가지고 다니면 재물을 부른다는 부적 몇십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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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서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덕과 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새해 인사 또는 세배를 할 때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배를 한 다음에는 어른들로부터 덕담을 듣습니다. 이렇게 복과 덕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처럼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을 쌓는 방법 중에 석가모니가 말한 무제 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고 부드럽고 정답게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인데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셋째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넷째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힘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든 노약자의 짐을 들어주거나 장애인을 도와주거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곱째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묻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렇듯 남에게 덕을 베풀고자 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심상을 바꾸어야 하고 심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덕을 쌓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행운법이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여러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운명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행운을 철저히 자신의 타고난 기운을 보완할 때 발생하는 요소로 봅니다. 대표적인 행운법은요. 첫째 기운의 혈자리를 양자 파동으로 풀어줍니다. 둘째 소리로 불리어지는 이름과 상어입니다. 셋째 자신이 쓰고 있는 모든 숫자입니다. 넷째 보석 원석 자연물을 통한 행운법입니다. 다섯째 색상입니다. 여섯째 실제로 공을 들인 부적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보는 세계는 기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모든 삼라만상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길을 보낼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고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 속의 에너지가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고난 청기에 따라 몸의 체질이나 건강은 정해집니다. 이 청기를 조절해주는 기운 조정법은 건강은 물론이고 행운까지 가져다줍니다. 나의 청기가 개선이 되면 동기 감흥의 법칙으로 좋은 기운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는 세 번이 아니라 삼천번도 온다고 합니다. 기회를 가장 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이 기회를 가져다 줄 보물 같은 시간이니 삶의 매순간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오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긍정적인 마음도 중요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동양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회를 잡으셔서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